안녕하세요. 센터 한번 맞춰주시고요.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다음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테이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이크. 안녕하세요. 스튜크입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지기도 하고.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의상 컨셉은 아름다운 트위드 옷입니다. 혹시 포즈 되나요? 포즈? 아름다운 트위드 포즈? 하나, 둘, 셋. 아름다워요. 아니, 2020년 한 해 정말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2020년은 스키즈 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어떤 한 해였나요? 혹시 가장 기억나는 것도 있으신지? 2020년은 뭔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테이와 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고, 또 굉장히 저는 행복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혹시 이번 무대, 오늘 무대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하나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정도? 오늘의 무대는 약간 스트레이 키즈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쉽습니다. 섹시. 성숙한 모습.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조금? 조금? 잠시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많이요. 진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혹시 맛보기로 살짝 그러면 많이 기대해 달라고 해서 맛보기 살짝 있나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테이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제 석연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나오게 될 만큼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무대 엄청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무대도 약간 마라맛 기대도 되는 건가요? 어, 마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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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스러운 마라맛, 모르겠어요. 고급스러운 마라맛.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식. 양식, 양식. 오늘은 양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키즈였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우교범! 음료 KENNY